81번 문제입니다. 가방을 맡기세요. 82번 문제입니다. 같이 갔어요. 83번 문제입니다. 기다려 주세요. 84번 문제입니다. 김치가 맛있어요. 85번 문제입니다. 도서관에 가겠어요. 86번 문제입니다. 돈을 찾아요. 87번 문제입니다. 목이 부었어요. 88번 문제입니다. 물을 끓여요. 89번 문제입니다. 90번 문제입니다. 90번 문제입니다. 밖에서 일해요. 92번 문제입니다. 비가 옵니다. 93번 문제입니다. 비가 옵니다. 비자를 받아요. 94번 문제입니다. 비자를 받아요. 94번 문제입니다. 사과가 있어요. 96번 문제입니다. 사람들이 없습니다. 97번 문제입니다. 사진을 찍어요. 98번 문제입니다. 설명합니다. 99번 문제입니다. 99번 문제입니다. 손을 씻으세요. 100번 문제입니다. 시간이 없는데요. 101번 문제입니다. 101번 문제입니다. 신문을 읽습니다. 102번 문제입니다. 아이가 웃습니다. 103번 문제입니다. 103번 문제입니다. 안녕히 계세요. 104번 문제입니다. 어떻게 가요? 105번 문제입니다. 월급을 받았습니다. 106번 문제입니다. 음식을 만들어요. 107번 문제입니다. 이 옷이 두껍습니다. 108번 문제입니다. 입에 맞아요. 109번 문제입니다. 제 옆에 있어요. 110번 문제입니다. 좋아하지 않습니다. 111번 문제입니다. 지갑을 잃어버렸어요. 112번 문제입니다. 지금 없는데요. 113번 문제입니다. 지하철이 깨끗해요. 114번 문제입니다. 직원이 다쳤어요. 115번 문제입니다. 집에서 쉽니다. 116번 문제입니다. 찌개가 뜨거워요. 117번 문제입니다. 콧물이 나요. 118번 문제입니다. 편지를 붙였습니다. 119번 문제입니다. 한국말을 배웠습니다. 120번 문제입니다. 한국에 갑니다. 121번 문제입니다. 118번 문제입니다. 119번 문제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